3번째 매치 김아영 선수에 넘어갔어요. 딱 그런 아이바에 넘기지 못합니다. 3대2 위해제 서브 김아영 성공합니다. 자 랠리인데요. 여기서 아쉽게 범실. 4대4 동점. 류진 벗어났어요. 자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요. 위해제 선수. 김아영. 이번에도요. 위해제가 잘 받아냅니다. 앞선 두 매치를 모두 삼성이 뺏겼는데 복식이 이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네트 이번엔 걸렸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렇죠. 일단 분위기상으로도 일단 삼성이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걸립니다.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위해제 이채연. 네트 또 걸리고 마는 김아영입니다. 또 걸리고 맙니다. 자 김아영. 첫 번째 게임 끝내고 가야 됩니다. 와 김아영 선수가. 내주게 되는데. 자 일단은 3점 찹니다. 김아영 또 한 번 똑같이 강한 포인트.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삼성생명의 복식주입니다. 오 나갔어요. 김아영. 여기서 이겨내야 되고요. 김아영의 유지는. 동점으로 가야 됩니다. 네트 달립니다. 삼성생명은 여기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됩니다. 첫 포인트. 김아영. 상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이채연의 서브. 나갔어요. 서브 넘는 선수와 리치븐 밟는 선수가 달라진. 두 번째 게임. 자 첫 포인트. 4대1. 버텨내는 이채연. 다시 치열해졌습니다. 코스가 좋았군요. 이유진. 다시 치고 본인이 빠졌다 다시 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가기 많이 어렵네요. 그러나 이번엔. 그래서. 그러나 두 포인트 대안한 공항 앞서 있습니다. 이유진 탑스픈데트 맞고 나갑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져 있습니다. 5대4. 이유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또 변화를 시켜놓을지. 5대5 동점에서 이어집니다. 와. 김아영의 탑스피드를 맞봐. 그리고 이채연의 서브. 이유진. 재치있는. 위예지 선수가 리치브를 합니다. 나갔어요. 다시. 네. 릴레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 포인트를. 두 번째 게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잘했어요. 포인트 플레이. 6대9입니다. 긴 서브 통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9대7. 이번에도 포인트를 챙겨. 김아영의 서브. 4대5. 5대5. 넷티 맞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유진. 레시브 이유진. 앨리시브 범실. 교수를 노리는 삼성생명. 김아영 마셔 밖으로 내보내고. 네. 워낙 지금 작전들이. 이유진의 포핸드 탑스픈. 위예지 선수가 서브를 구사합니다. 찬스볼 놓치지 않는 이채연 이유진 받지 못합니다 이채연의 백핸드 통합 이유진 나라고 봅니다 복식에서 이채연의 백핸드 통합